샤워 텐트 주거 공간화 루프 틴트 설치하기 오늘은 날이 추워서 루프탑 텐트 개방 거실용 샤워 텐트 설치 실내 꾸미기 장작을 준비하고 활로 불 피우기 미니 석수 열탕 소독을 합니다 저녁으로 어른 음료와 훈제목 살 숯불구이를 먹습니다 어느덧 해가 저물었음 밤새 눈이 내렸네요 조미유가 얼어서 소스처럼 됨 겉면은 면발이 쫄깃합니다 만두 세알도 추가해 줍니다 물 부어주고 뚜껑 덮고 건태기가 푸짐함 면발의 꼬들함 보이시나요? 후식 커피도 먹어봅니다 진하게 춥고 심심해서 아침 불멍을 해봅니다 또 한방 눈이 내립니다 감사합니다 preserved 두번 저취 자막 손 손 여 때만 amount 감사합니다. 펑펑 내립니다. 그냥 철수하려다 술불이 아까워서 김치볶음밥을 데워 먹습니다. 고슬고슬 맛있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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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